제 것도 가지고 왔어요. 아 근데 이게 딱히 파우치라고 하기 뭐한 게 사실 필통이에요. 이것도 있고요. 좋아. 이거야 돼 이거. 이거야 돼. 하얀색 아이라이너도 있어요.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? 진짜 오래됐어. 이건 한 초등학교 6학년 때. 이 정도 거의 단종된 거 아니야 지금? 지금 안 나올지도 몰라요 더 이상. 이건 색깔 엄청 진한데 친구가 줬어요. 쓰다 준 거 같긴 한데. 제일 재밌어요? 쓰다 만고 쓰다 만고. 이건 자주 쓰진 않는데 중요한 약속 있을 때 얹어주면 눈이 커보입니다. 중요한 약속 남자친구가 없어서 그런 약속은 없지만 전 남자친구 살고 싶지 않아요. 정말이죠. 정말이죠. 못 사귀는 게 아니라 안 사귀는 거죠. 한 번 믿어볼게요. 굳이 그런 소리를. 새로운 방법인데? 안젤리나 졸리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점도 찍을게요. 나 점도 잘 찍어. 어때? 안젤리나 졸리 같아. 안젤리나 졸리 같아. 좀 섹시해. 안젤리나 졸리 같아. 똑같아. 똑같아? 똑같이 생겼어? 점도 찍어줘. 점. 피니저이 망한 것 같아요. 여기다 마지막. 내 브러시에서 화장실 냄새 나. 어때요? 다들 아무 말씀이 없으신데. 이거 상에서 받은 종이야. 15년을 기다렸어요. 하이라이트 보면 되게 막 빠 빠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그 학교가 가고 가면 쌤이 어 완전 빠 이러면 너무 부담스러운데 얘는 어떻다 너무 자연스럽다. 막 펄대가 굵은 게 아니라 이렇게 은은 그 기미의 아이나 피아노 가르쳐 줄까? 놓치지 않을 거예요. 야 왜 이렇게 과감하게 그리지? 그거 아니야. 이거 써. 아. 아. 아니.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. 나도 한 번 해보죠. 정말? 아니 아니 아니. 살려주세요 세상 사람들. 엄마 아빠. 전 여기까지. 끝. 한참. 야 아라가 면허. 아니야 세영아 잘했어. 이거 진짜로 진심으로. 10점 만점이요? 마이너스도 있나요? 컷 하겠습니다. 컷. 에티드 가봤어? 에티드 가면은 핑크색 없지만 입은 여성 아르바이트생분이. 어서 오세요. 봉준은 왕자 이런데. 허허허허. 나는 그게 부담스럽잖아. 가게 내버린 또 핑크핑크 하고. 90년대 선비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. 조선시대로 아니고 무슨 남자가 화장이야? 이런 말 자체가 되게 청차별을 요하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. 화장 칼이 아니고 막 해치는 것도 아니잖아요. 보는 셀터라도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있구나. 나오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